부족한 공부 탓에 손실을 경험해보고 가슴 아픈 6개월 동안의 공실을 실제 경험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실패를 겪고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집쌤티비입니다. 제가 레지던스는 투자하지 마시고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입할 때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의해서 봐야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도 여기는 직장이 많으니까 좋지 않을까요? 저기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이니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다고 해서 아무 부동산이나 사두면 똑같이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소형 주거용 물건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니까 수많은 규제가 생겨났죠.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대출 규제, 종부세 상승 등등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투자가 어려우니까 규제가 덜한 소형 오피스텔, 레지던스, 호텔, 도시형 생활주택에 투자하세요. 이런 신문 광고나 인터넷 광고, 전화 광고가 매우 많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투자가 어려우니까 규제가 덜한 이런 물건들을 사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분양 상담사의 말에 홀려서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죠. 이런 물건들을 구매하는 이유가 매달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보다 약간 더 많은 월세, 아주 약간의 임대 수익을 원한다면 크게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 수년간 그리고 앞으로 수년간 있을 아파트 투자의 매도 차이인 만큼 많은 수익이 생길 거라고 예상하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 임대 수익이라는 것도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말만 계속 늘어나봤자 와닿지가 않았을 테니까 제 경험담을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저는 2009년부터 부동산과 경매 공부를 시작했고 2010년에 첫 낙찰을 받았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오피스텔이었는데요. 이때 직장생활을 시작한 지 몇 년 안 되어서 종잣돈이 얼마 없었고 소액으로 할 만한 경매물건을 찾고 있었어요. 주 6일 동안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지방까지 내려갈 시간은 안 되고 그나마 주말에 임장해볼 만한 가까운 오피스텔이 눈에 띈 거죠. 역세권에 있는 상업지역에 인근에 백화점도 있었고 먹거리도 많은 곳이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았다는 뜻이죠. 전용면적이 9평으로 딱 혼자 살기 좋은 평수였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 2010년에도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를 놓는데 큰 문제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경매 진행 당시 살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천만원에 월 25만원에 살고 있었는데요.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천에 35만원, 500에 40만원 정도는 놓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부동산을 돌아봤는데 다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월세 놓는데 큰 지장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이때 공교롭게도 태어나서 처음 입찰을 한 건데 낙찰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2등과 60만원 정도 근소한 차이로 낙찰을 받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낙찰 허가 결정과 확정이 되고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법원에 납부했습니다. 지금은 대출금리가 2%에서 3% 정도 수준인데요. 이 당시에는 6% 정도 되었고 6% 이자를 내고도 월세가 쏠쏠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천에 25만원의 세입자는 그 오피스텔에 더 거주하기를 원했는데요. 저는 천낙차를 받았기 때문에 FM대로 배웠던 대로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인테리어를 싹 한 다음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보고 싶었어요. 경험치를 쌓아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는 분을 명도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한 다음에 인근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습니다. 임장시에 조사했던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분명히 잘 나갈 것 같던 월세가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계속 나가지 않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도중에 최대한 신경을 써보려고 내부의 옵션으로 들어가 있던 세탁기와 에어컨도 바꿔보고 청소도 한 번씩 해주는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부동산에 왜 월세가 안 나가는지 물어봐도 모르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월급으로 대출 이자만 계속 내다가 결국 겨울이 왔습니다. 9월에 낙찰을 받아서 10월 말에 잔금을 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 다음에 4월 달에 세입자를 맞출 수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잔금을 납부한 시점부터 약 6개월이나 되는 반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공실 상태였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인근에 비슷한 오피스텔이 많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많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오피스텔 입주가 없으니까 월세 맞추는데 무리가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큰 오산이었죠. 그런데 1인 가구는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집에서도 충분히 거주가 가능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입주하는지를 놓친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도시양생활주택, 다가거주택, 다세대주택, 다중주택, 고시원 등등에서 거주가 가능한 거죠. 이런 물건들이 죄다 경쟁상대가 되는 거였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는데요. 주택이긴 한데 소음기준 등이 적용되지가 않고 관리소나 조경시설 등이 제외가 됩니다. 또한 주차대수도 일반 주택에 비해서 더 적게 설치할 수 있으니까 사업성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많이 생기게 돼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예전 영상을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집을 구하는 1인 가구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신축이라서 깨끗한 물건으로 더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낙찰 받았던 구축 오피스텔은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해당 지역의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소형평형의 인허가 물량을 보시면요. 2009년 그리고 2011년에 많은 물량이 있었으면 알 수가 있어요. 아파트는 인허가 이후에 입주까지 2년 반 정도 걸리는데 도시형생활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이런 작은 것들은 인허가부터 완공까지 짧게는 수개월에서 1년 정도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제가 낙찰 받은 시기에는 입주 물량이 당연히 많았겠죠. 그리고 오피스텔의 경쟁상대는 또 있습니다. 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에서도 1인 가구는 충분히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용 물건 투자자에게 가장 무서운 경쟁상대는 바로 공공주택입니다. 한마디로 일반 개인투자자는 상대가 안됩니다. 예컨대 역세권 청년주택, 빌라를 매입해서 저렴하게 임대를 주는 매입임대, 그리고 앞으로 나올 사무실이나 빈상가를 개조한 소형주택 등 종류가 매우 많은데요. 이런 물건들은 개인 돈이 아닌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죠. 일반인이 매입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에 비해서 당연히 월세가나 전세가가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주택이 인근에 생긴다면 1인 수요층들은 이런 주택에 먼저 관심을 갖고요. 이 저렴한 공공주택이 꽉 차서 만실이 되어야지만 일반 물건을 찾게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을 일반인이 갖고 있다면 싸워야 할 상대가 예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실을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이런 소형 물건들은 인허가 이후 입주시까지 기간이 아파트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기도 어렵죠. 그래도 1인 가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도생이나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을 사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1인 가구가 이런 물건에 살고 싶어 할지를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2019년도의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요. 국내 가구 중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9년을 기준으로 30%였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1인 가구에는 청년층 뿐만 아니라 고령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018년에는 60세 이상 1인 가구가 전체 1인 가구의 33.2%를 차지했고요. 2019년에는 33.6%였습니다. 이 두 개를 더했을 때요. 전체 1인 가구가 어디에 사는지 살펴보면요. 1순위는 아파트고 31.3%를 차지합니다. 2순위로는 다가구 단독주택인데요. 24.1%입니다. 다가구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일반 단독부터 비거주용까지가 모두 주택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택 이외에 거쳐해 오피스텔과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가 포함이 됩니다. 이 주택 이외에 거쳐하는 1인 가구의 비율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전체 1인 가구에서의 구성비입니다. 오피스텔 광고 같은 것을 보면 대부분의 1인 가구가 오피스텔에 꼭 살아야 할 것 같은데 딱히 그렇지도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를 포함한 고령자만 있는 가구가 거주하는 곳의 1순위는 단독주택이 47.9%로 1등, 아파트가 38.2%로 2등입니다. 순서가 뒤바뀌었죠. 그리고 주택 이외에 거처를 보시면 고령자만 있는 가구는 2.6%, 고령자 1인 가구는 3.1%로 주택 이외에 거쳐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장에서 전연령 1인 가구 중 주택 이외에 거주하는 비율이 10%였던 것이 기억나시죠? 이 말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나 단독, 다세대 주택 등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매달 지불해야 하는 관리 비용이 오피스텔 같은 것들이 훨씬 비싸기 때문인데요. 은퇴하신 고령층 분들은 목돈이 있건 없건 간에 매달 고정 지출 비용이 나가는 걸 싫어하세요.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모두 비슷한 전용 면적의 일반적인 아파트나 주택에 비해서 관리비가 훨씬 비쌉니다. 서울연구원에서 조사해서 금년 11월에 발표한 서울 여성 1인 가구의 주거 현황표인데요. 이렇게 20대, 30대 젊은 층일수록 직주 근접을 따졌고 60대에서만 유일하게 가구 상황에 따른 주택 규모가 선택 3순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요. 빨간색 부분이 오피스텔인데요. 이 오피스텔 등은 높은 관리비로 인해서 20대의 23%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것에 비해서 60대 이상에서는 1.1%만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인데요. 왼쪽은 남자, 오른쪽은 여자입니다.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게 생각나시죠? Y축은 연령이고 X축은 인구 수예요. 베이비 부모 세대가 현재 57세에서 65세 정도 사이가 되는데요. 이분들의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들어갈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소년층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늘어가는 1인 가구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오피스텔이나 도생, 생활형 숙박시설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의 청년층이 주거로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직주 근접이나 교통문화시설입니다. 그 말인즉슨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젊은 층이더라도 직장보다 더 가까운 곳 혹은 생활 여건이 더 좋은 곳에 혼자 살 수 있는 다세대나 단독주택 아니면 오피스텔, 도생, 생활형 숙박시설 혹은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언제든 집을 옮길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처음 들어온 집에 오래 거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이사를 가려하지 않는 것과 1인 가구는 크게 대비가 되죠. 제 말을 여기까지 들어보셨다면 오피스텔이나 레지던스, 도생을 투자하려던 분들은 매우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겁니다. 단순히 규제가 적은 쪽 분야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허황된 광고 문구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무리 1군 건설사에서 공사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같은 1인 가구 전용 물건일 뿐이죠. 그리고 본인의 생각보다 훨씬 더 대체제는 빠르게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전국 이런 물건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니고 더 이상 이런 물건을 추가로 공급하기 어려운 곳에 입지가 정말 좋은 곳의 물건은 매도 차이까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극소수 물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큰 돈을 벌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투자를 결정하세요. 어떤 분들은 대출 받아서 내는 이자보다 월세를 좀 더 받아서 임대 수익률이 나오는 정도면 만족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요. 전에 없던 저금리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앞으로 영원히 금리가 안 올라갈까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현재 상태, 저금리 상태에서 임대 수익률을 계산해 보시고 현재보다 대출 금리가 0.5% 올랐을 때, 1% 올랐을 때 과연 임대 수익이 남을 수 있는지, 매년 재산세를 내고도 돈이 남을 수 있는지 철저하게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공부 탓의 손실을 경험해 보고 가슴 아픈 6개월 동안의 공실을 실제 경험해 본 사람의 입장에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실패를 겪고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경험을 해보니까요. 부동산 업계에서는 남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는 독이 들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스스로 재료를 찾고 밥상을 차려서 밥을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입니다. 오늘 1인 주거용 물건에 대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샘TV였습니다.